또야? 03 핑크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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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어우 아...실미실미 오사미한테 전화를 해볼까? 어 누나 감사합니다 나 너무 심심해 심심해요? 어디까지? 킹크랩 먹을래? 킹크랩? 어! 한 마리 아니면 안 먹는데? 각 일당 한 마리씩이야 바로 갑니다 203초만에 와! 203초요? 한 번 가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온다 쏘야? 03 콜라보 킹크랩!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킹크랩은 내가 전문이지 아 반질반질하다 진짜 무거워 엄청 크지? 몇 킬로에요? 3킬로 투입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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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십분 킹크랩 Argon 너무 잘하다 라이스 페이퍼 튀김 라떼 투입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콩삼테이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집에 공삼이가 놀라워서 킹크랩을 같이 먹어보도록 할겁니다 이게 얼마 만에 먹는 킹크랩인지 너무 맛있게 잘 먹을게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킹크랩 겟땅지에 고스트페퍼를 넣어먹을거에요 벌써부터 너무 매워요 그럼 여러분들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골라부터 딸고갈까요? 짠 오 향 너무 좋다 짠 우리집에 온것에 환영해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집에 온quer구 젤 1,2,2,2 장갑 장갑 됐다 잘익었어 잘익었어 하나 둘 셋 제보 안되 안되 안돼 안되 안돼 뜯어서야겠다 됐다! 미쳤다 너무 맛있어요 여깄어 여깄어 살 너무 깍지 않은데요? 살 너무 깍지 않은데요? 와 대박이다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놔줘 너 가위 어디갔지? 가위 어디갔어? 가위 어디갔어? 아 여깄다 난 준비됐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까같은 실수를 방법까지 안하려고 나는 안될거같아 왜이러지 나는? 고추냉이 나 뜯어버려 살이 너무 꽉차서 그런거에요 살이 꽉찬거 지금 이번에는 소스를 찍어먹을건데요 고추냉이 소스 이 소스에 처음 찍어먹어보여 되게 맛있을꺼야 고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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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해 소스 완전 내 스타일이다 고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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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빨리 너 껍질 진짜 잘다네요 안돼 안돼 살이 진짜 많이 차있어 꽉 찼어 살 수율이 대박 응 이번에는 성공하리라 살이 진짜 엄청나다 될거같아 제발 도전 도전 하나 둘 셋 기끄레 됐다 안돼 나 왜 안되는거 아 미쓰네 아 바라봐 언제 돼? 도와줄까? 뜯어버려야겠다 이번에는 이게 양념게장 소스야 누나가 특별히 준비했거든 양념게장 소스 비교봐봐 안되겠다 엄마가스number 떨어진살 어색 양념게장 소스 양념게장 너무 맛있는데요? 오 완전 고소해 약간 익힌 킹크랩게에다가 양념게장 소스를 바르니까 달콤해요 굉장히 와 진짜 대박이다 소스 좀 포장해주세요 좋아 오 잘 먹었다 오 잘했다 퐁당 맛있지? 와 최고 이번에는 또 다리 우리 다리 다 먹었어 이쪽에? 자 이렇게 가운데로 몰아갖고 와 우리 이렇게 했는데도 머리 두개 달린 킹크랩같은데 마이페이퍼 짜파티김 소스에 찍으면 맛있을거 같애 넌 그거? 난 요거? 완전 술안주 술안주다 맥주 어딨니? 맥주 하나 주세요 고마워요 아무것도 없니? 맵지 음 좋다 좋다 이번엔 다리 한짝씩 또 잘 안들면 누나가 도와줄게 애초에 그냥 까주시네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기다려봐 나도 잘될지는 모르겠어 됐고같애 기다려 기다려 잘해볼게 될거같애 하나 둘 셋 깔잇디핑 칼릇디핑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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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킹크랩 문소스 찍어먹어도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대박이다 진짜 너무 맛있다 입에도 지금 살살 녹고 있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리킹크랩 껍데기를 뒤집어가지고 여기에 고스트페퍼를 넣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뒤집 뒤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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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우와 내장 대박 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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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황장 일단은 저희가 조금 정리를 좀 해야될 것 같아서 이거 너무 쉬워 장갑 다 찢어졌어요 이 황장에다가 고스트페퍼 뭐지? 고스트페퍼누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황장에다가 고스트페퍼누드를 넣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짜잔 매운거 잘 먹어? 저는 뭐 아주 야무지게 못먹죠 이게 소스를 뿌리기 전에는 매운걸 모른다니까 혹시 이거 면만 먹으면 솔직히 맛있어요 어 그래? 네 면만 먹어도? 위 음 맛있네 난 매운 소스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소스 뿌려줍니다 사악한 냄새 악마의 냄새 꾸덕꾸덕한 소스 그래도 이거 내장 섞여서 나름 고소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장이 좀 중화를 해주길 바라며 앞접시 뚱정 기침할뻔했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와 너무 매워 이거랑 같이 먹으면 괜찮을까? 내장 비벼도 매운건 매한가지네요 왜 너랑 나랑은 만나면 매운거 먹니? 왜 너랑 나랑은 만나면 매운거 먹니? 아 이거 안넣어 이거 안넣어 우리 이거 안넣어 아 매워 아 이거 넣으면 좀 낫겠다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하 으흠 매운데 맛있어 응 대단하니까 매운데 맛있어요 킹quin posting 아.. 아 매워 아 너무 매워 떨려졌어요 오늘 이렇게 공삼이하고 킹크랩과 매운 고추페퍼 라면을 먹어봤는데요 겁나 매웠지만 맛있었어요 공삼아 넌 어떠니? 너무 맛있었지만 너무 매웠어요 여러분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구요 빨리 말해봐 너 어쨌든 여기 와서 어땠냐고 오늘 너무 매웠구요 너무 매웠구요 또 너무 매웠어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로올게요 진짜요